아니, 엄마가 팬이래요! 엄마가 팬이래? 근데 아저씨 너무 사랑해 왜 이렇게 느끼고 싶어요? 우리 둘 다 운동을 안 좋아했는데, 학생 시절은? 안녕! 어머, 세상에! 우리 기다렸어? 누구세요? 누구냐고? 아, 어떻게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될까? 승민아! 이게 어떻게 돼? 오! 다르다, 다르다, 달라, 와! 오, 뭐야! 놀 시간이 없어요 못 한다고 생각해서 공을 안 주니까 부담스러워서 도망가세요! 얘들 왜 이렇게 잘 뛰어, 잠시만 야! 파이팅! 오케이! 오케이! 오! 심쿵하겠는데? 손 끌고 바로 가면 막 야, 보자 이거 연행 아니에요? 연행? 했어요! 해왼같은 시간 remembers 그것 막 być